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주스라는 이름의 임무를 준비해왔습니다. 주피터 아이시문스 익스플로러의 줄임말인 주스는 목성 얼음 달 탐사선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2031년께 목성에 도착해 얼음 위성인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탐사 목표는 얼음 표면 아래에 물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주스 임무를 위한 아리안5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는 4월 13일 동부시간 기준 08시 15분 혹은 09시 15분 계산된 발사 시점의 1초까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에어퍼스 국방과학연구원은 그 이유에 대해 로켓에 실린 3.5톤의 연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목성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행성들이 정렬하는 시점에 발사해야 하며 중력 영향까지 계산한 결과 완벽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단 1초의 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초단위의 정밀성은 연료를 극한으로 아끼기 위해 요구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최적화 시점에 발사함으로써 아낀 연료들은 항해 도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궤도 수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4월 13일 발사에 실패하더라도 4월 중에는 사실상 매일 1초의 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주스 임무는 아리안5 로켓을 활용해 발사되며 태양 궤도에 올려집니다. 지구와 달의 중력을 활용하기 위해 24년 8월 지구와 가까워졌다가 멀리 날아가며 이와 같은 플라이바이를 25년 금성, 26년과 29년에 지구 두 차례를 거쳐 8년이 지난 31년 목성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